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을 위하려 내 아프를 죄불로 삼실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려 십자가에 닮아 재벌 되실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생자 주셨던가 인간을 고정하다 원가갈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을 자신을 주셨던가 사람들 우리가 등록할 때 등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리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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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복만할 때 얼마나 뜨실까 주님의 신념을 자신을 주셔서 없나 사람들 우리 나라 욕할 때 얼마나 뜨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을 위하여 내 나를 제불로 사무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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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uss 이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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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